파주택, 출판의 매우카죠.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창작자 이스라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이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혼자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고 사실 생각해 왔어요. 어딜 봐야 되는 거지. 익숙치 않아요? 저의 출근길을 함께 하시죠. 또 애묘인이시구나. 출근까지는 10초 정도 걸리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면 저의 직장 출판사 사무실에 나옵니다. 집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랑 똑같구나. 조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좋은 점은 모두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낑겨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다. 만화책도 오른쪽에 잔뜩 있으신데. 아, 만화책. 일단 2층에서 1층으로 출근을 하면 제가 어제 보낸 글에 대한 피드백을 읽어요. 매일매일 글을 쓰셔서. 일간 이슬아는 말 그대로 일간. 그러니까 매일 한 편씩 이슬아의 글을 이메일로 직거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글쓰기로 행계가 해결이 잘 안 되고 거기에다가 학자금 대출이 2,500만 원이 쌓여있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모집을 시작했죠. 아,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한 달에 만 원씩 편당 500원인 셈이다. 한 뭐, 한 2, 30명만 돼도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획기적이네. 약간 고동원의 아침 편지 같은 거잖아요. 원래 농산물도 직거래하시잖아요. 보통 작가들은 출판사나 신문서를 껴야만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냥 어차피 저한테 SNS가 있으니까. 중간 커미션 안 띄고 다 저한테 직접. 독자랑 작가랑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면 옛날에 작가들이 글을 쓰고 출판사 가서 회의를 한 다음에 책을 내고. 저도 이제 책을 한 4권 정도 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4권 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인쇄가 한 8%에서 10%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받는 분들은 한 12% 정도 받거든요. 네, 네.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저게 본인의 수익이 되는 거죠, 오롯이? 어, 제 수익으로 가지고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는데요. 구독자가 오류 정도 되시는 거예요? 구독자 수는 비밀인데 많습니다. 네. 구독자 수는 비밀인데. 왜냐하면 제일 쉬워. 만 원 곱하기 저기 구독자 수 하면 되니까. 이거는 또 다녔 embarrassment. 블랙핑크 원인 메일도 매일매일 받는데요. 대체로 발송 오류에 관한 것들이에요. 원초야? 여러분 처음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입니다. 급하게 쓰시다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혼자 다 가져서 좋은 점이 있는데.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혼자고 그렇게 잘못 쓰는 분들은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저는 CS 업무라고 느껴요. 228번 남아있어. 작가군한테 직접 이거를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판사 주문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좀 있으신 분이네. 한 달 동안. 벌써 보셨죠, 방금? 돈은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숙박숙박. 이거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유가 딱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일로 갈수록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뭔가 이게.. 규빈 씨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책에는 수명이 있어서 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시기도 오는데요. 팔릴 때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상추를 따고 그랬습니다. 밭농사도.. 아 진짜요? 마당에 상추랑 이것저것 텃밭에서 심는 게 많았어요. 아 진짜요? 하.. 아 너무 좋다. 와.. 가지와 호박과.. 상추입니다. 아 채식주의자인가요? 네네. 저 비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냥 던졌는데.. 걸렸어요? 이야..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그리고 비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해 먹는 편이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린이 글방? 아이들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와.. 우와.. 한 번만에 왔네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우리 성소독제랑 발효 체크하자 오늘. 제가 늘 쓰리잡 체제로 사러 왔어요. 아 쓰리잡? 출판사 1, 작가 1,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님. 작가는 수입이 있었다 없었다 하니까 다른 일을 늘 병행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글쓰기 교사. 직접 길에 나가셔서 아이들한테 전단지 돌리신 거예요? 맨 처음에 20대 초반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시작할 때는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렸어요. 돌려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 못해요. 예전 같으면 가요 선생님 같은 거네요. 맞아요. 자,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의 일에 따라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들의 일에 대해서 같이 참고를 해볼 건데 엄마 아빠는 출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출근을 하시는 거야. 나도 2층에서 1층으로 출근했거든. 지금 하는 글쓰기 수업은 사실 제가 교사라고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는 문장 중에서 놀라운 게 너무 많고 저한테 너무 좋은 성장이더라고요. 간식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엄마 아빠는 매일 출근합니다. 엄마는 자동차 키를 들고 엄마 갔다 올게 사랑해! 자기 표현 잘한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컴퓨터 앞에만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것 같아. 아이들의 시선이다. 감동이야. 이게 애들이에요. 컴퓨터 앞에만 있어야 내가 때문이다. 나는 2시부터 6시까지 오고 싶다. 아주 재밌네. 선생님! 갈까? 아주 바깥 놀고 있었대요. 가기 싫어하네. 나 퇴근할 거야. 이걸 놀이터로 생각하네요. 퇴근할 거야? 12시 마감으로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해드릴게요. 8시 정도면 일단 집을 싹 청소하고 몸을 돌리고 몸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저를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감시자가 없으면 흐트러지는 스타일인데 혼자 계시는데도 전혀 뭐 이렇게 프리랜서 7년차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이지혁 씨한테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음악 작업할 때 맨날 밤늦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도 이제 로틴하게 맞아요. 매우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더 좋게 작업할 수 있고 새벽에 글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성적으로 변하는 시기야. 시간이야. 그때 쓴 글이 제일 나쁜 거 같아요. 진짜? 저의 경우는 연애 편지네. 구겨서 버리잖아요. 새벽에 쓴 거는. 이불 켜기죠. 한 10시부터는 좀 미친듯이 쓰게 돼요. 미리 써놓으신 게 아니라 바로 전날 그냥. 그게 전날도 아니고 당일인데요. 당일. 그렇죠. 당일이죠. 보통 세이브를 다른 작가님들 해놓으실 텐데 이게 마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닥치지 않으면 긴장이 전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제가 일할 때 쓰는 툴을 좀 설명해볼 텐데요. 조금 커다란 화면은. 시험 기간에 괜히 청소하는 학생같이. 책상을 소개해본다. 의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쩐지 살짝 불편한 나무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긴장하라고. 뭔가 긴장감을 주는. 반면 뒤쪽에는 굉장히 편안한 안락의자가 있는데요. 글을 쉴 때에는. 불편함이자. 쉴 때에는 안락의자. 이 아이맥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멋있다. 집이지만 완벽한 사무실을 만들어놨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상사가 없잖아요. 제가 제 상사기 때문에 공간으로 잘 분리를. 그 모든 작가들이. 쓰기 전에. 쓰기 싫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다른 책들 돌쳐보고. 괜히 SNS 보고. 뭐 쓸지 막막해하면서. 멍하게 보낸 시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12시 전까지 써야 되는데 계속 구상하고 있는구나. 갑자기 떠올랐나. 아 넷플릭스. 아 갑자기. 갑자기 화면에. 좋은 영향 받으려고. 좋은 영향 받으려고. 아 이거 진짜 잘한다. 1시간 남았는데. 근데 제가. 1시간 전에 가장 빨리 잘 써. 음. 근데 이 시간에 구독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따끈따끈한 그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정 전에. 아직 12시 안 됐는데도. 언제 보내냐. 막 짜장면 주문했는데. 언제 오죠 물어보는 것처럼.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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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후의 모습이네요, 진짜 딱. 다들 고충이 있어. 제 목표는 가늘고 길게 작가 생활을 하는 거고요. 꾸준하게 망하지 않고 하고 싶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렇게 일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감사해요. 후련소의 불안감. 맞아요, 후련소의 불안감이죠.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후련소의 불안감.